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헐코오건, 얼티밋 워리어, 빅보스맨 같은 WWF세대인 저는 마지막으로 프로레슬링을 재밌게 봤을 때가 스톤콜드 스티브 오스틴과 커터앵글이 대립각을 세웠을 때였는데요. 악역인 커터앵글이 등장하면 관중들이 유 썩이라고 외치는 장면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2017년 월드시리즈를 망쳤던 다르비슈는 다저스에서 명예회복을 희망했지만 다저스는 다르비슈를 잡지 않습니다. 이에 시카우컵스에 입단한 다르비슈는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게 되면 유 썩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저스의 우승 퍼레이드에 참가해 용서를 빌겠다는 농담을 하는데요. 하지만 다르비슈의 농담은 실현되지 않았고 샌덱으로 트레이드됨으로써 다르비슈는 다저스의 적이 됩니다. 지난해 마지막 두 경기에서 부진하기 전까지 다르비슈는 다저스를 상대한 4경기가 7인닝 10K 2피안타 1실점 7인닝 9K 1피안타 1실점 7인닝 9K 4피안타 1실점 6인닝 11K 2피안타 1실점일 정도로 다저스에게 정말 강했는데요. 오늘 재군안주에 빠지며 2회까지 51개의 공을 던졌던 다르비슈는 이후 귀신같이 부활함으로써 6회까지 90개의 공을 던지고 7K 1피안타 3볼넷 무실점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로써 다르비슈는 올 시즌 4경기 중 3경기에서 6인닝 5피안타 1실점 6과 3분의 2이닝 4피안타 1실점 6인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도합 18과 3분의 2이닝 5피안타를 기록하게 됩니다. 2회 마이어스의 희생플라이와 3회 크론존에 떨어진 크로네너스의 1호 홈런으로 2대0의 리드를 잡은 샌드에고는 그러나 8회 등장한 루이스 가르시아가 장작을 쌓아놓고 교체되는데요. 1413루에서 올라온 테일러 로저스는 슬라이더 5개를 던져 프리먼을 3진으로 잡지만 트레이 터너에게 던진 슬라이더가 한가운데 몰려 동점 2타점 2루타를 맞게 됩니다. 9회 초 로저스가 1사 후 스미스를 못 맞는 공 벨린저에게 안타를 맞을 때까지만 해도 다저스의 역전 분위기였는데요. 그러나 초고 병살타로 찬물을 끼얹은 테일러는 10회 초 승부치기에서 1호 주자로 나가 좌익수 플라이 때 무리하게 3루를 뛰다 프로파의 송구에 아웃을 당함으로써 다저스의 분위기에 또 한 번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반면 스몰볼을 좋아하는 밤멜빈 감독은 대타 그리샘에게 희생번트를 시켰고 샌드에고는 1,4,3루에서 오스틴 놀라가 끝내기 희생플라이를 날려 3시간 반 동안 벌어진 혈투를 끝내게 됩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크로네너스가 공수에서 부활한 반면 어제 5타점을 합작했던 배츠와 먼시는 배츠가 5타수 무한타 4삼진 먼시가 4타수 무한타 3삼진에 그쳤습니다. 두 팀은 내일 쇼 머나야와 클레이튼 컷쇼가 격돌하는데요. 오늘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지난해 컷쇼를 상대로 홈런을 날린 김하성의 선발 출장을 기대해봅니다. 손등 부상에서 어제 돌아왔던 트라우스는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했는데요. 트라우스는 1회 타구 속도 110마일 솔로 홈런 5회 타구 속도 106마일 솔로 홈런을 날려 통산 21번째 멀티홈런 경기를 만들어 이 부분 엔젤스 역대 단독 1위가 됩니다. 7회 1사 1호에서 당한 삼진이 아쉬웠던 트라우스는 팀이 5대4로 뒤진 9회 말 2사에 등장해 안타를 치고 나가 팀에 기회를 주는데요. 그러나 5타니가 4타수 무한타 1볼렛 2삼진 랜돈이 5타수 1안타에 그친 엔젤스는 볼티모어에게 2연패를 당해 휴스턴 상대 2연승이 물거품이 됩니다. 특히 어제도 4타수 무한타 3삼진이었던 5타니는 이틀 동안 8타수 무한타 5삼진에 그침으로써 시즌 OPS가 0.662까지 떨어졌습니다. 라이언트 페라가 블론 세이브를 범하면서 앞선 두 경기에서 5와 3분의 1이닝 무실점 승리와 6이닝 이실점 승리를 따냈던 신더가드에 5와 3분의 2이닝 UK 이실점 승리가 날아간 반면 테너스 칵과 콜 설서를 마이애미로 보낸 볼티모어는 새로운 마무리를 찾은 느낌인데요. 불펜 전환 후 구속이 크게 오름으로써 평균 97.6마일의 싱커를 던진 호루에 로페스는 4연속 세이브 성공을 이어갔습니다. 로페스는 한때 KBO 리그 구단들이 데려오기 위해 노력했던 선수입니다. 콜로라도와 디트로이트의 더블헤더에서는 미겔 카브레라가 더 이상 팬들을 기다리게 하지 않았는데요. 베네수엘라 출신 안토니오 센사텔라와 베네수엘라 출신 엘리아스 디아스가 배터리를 이룬 콜로라도는 첫 타석에서 곧바로 카브레라에게 통산 3천 안타를 선물합니다. 카브레라가 안타를 치고 일루에 나가자 쿠바 출신이지만 디트로이트에서 카브레라와 함께 오래 뛰었던 콜로라도 유격수 호세 이글레시아스가 뛰어와 카브레라를 축하해 주는데요. 카브레라의 안타 이후 경기가 중단되며 흐름이 끊겼던 센사텔라는 결국 5이닝 10피안타 5실전 패전을 안게 됩니다. 카브레라는 이로써 핸크 헤런, 윌리 메이스, 에디 머리, 라파일 팔메이로 알렉스 로드리게스, 엘버트 푸울스에 이어 역대 7번째로 3천 안타 500홈런을 달성한 선수가 됐는데요. 2,630안타를 기록중인 카노를 제외하면 3천 안타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2011년 데릭지터, 2015년 에이로드와 2016년 이치로, 2017년 벨트레와 2018년 푸울스, 그리고 올해 카브레라가 성공한 3천 안타는 꽤 오랫동안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타릭 스커벌이 6이닝 UK 무실점으로 호투하고 콜로라도를 13대0으로 안파한 디트로이트는 그러나 2차전은 2대3으로 패했는데요. 8회까지 득점이 없었던 디트로이트는 9회 말 알렉스 콜로메를 상대로 2412루에서 메도스가 2타점 3루타를 터뜨리지만 메도스를 불러들이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피츠버그에게 이틀 연속 패했던 컵스는 오늘은 21대0으로 승리하고 4연패에서 탈출했는데요. 35년 만에 리글리필드 최다 득점을 낸 컵스는 팀 역사상 가장 큰 점수차로 거둔 무실점 승리가 기록됐습니다. 1975년 컵스는 리글리필드에서 피츠버그에게 22대0으로 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47년 만에 그 복수를 한 셈이 됐습니다. 앞선 3경기에서 주춤했던 스지키 세이아는 4타수 3안타에 데뷔 첫 3안타 경기를 했고 앞선 2경기에서 부진했던 카일 핸드릭스는 7인닝 2K 2피안타 무볼렛 무실점으로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양키스는 9회 말 엠마뉴엘 클라세를 상대로 카이너 팔레파가 동점 2루타 글레이버 토레스가 통산 6번째 끝내기 한타를 날려 클리브랜드 상대의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냈는데요. 문제는 경기가 끝난 후 발생했습니다. 9회 말 카이너 팔레파의 타구를 잡으려다 펜스에 부딪히고 쓰러진 중국계 스티븐 칸에게 관중 속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나왔고 이에 분노한 마일스 스트로가 펜스를 타고 올라가 항의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경기 종료 후 관중들이 쓰레기를 투척하면서 다시 클리브랜드 외야수들과 언쟁이 붙었습니다. 경기 후 마일스 스트로는 양키스 팬들에 대해 지구상 최악의 팬들이라며 화를 참지 않았습니다. 토레스가 통산 6번째 끝내기를 알렸지만 가장 인상적인 양키스 선수는 선발로 나선 네스터 코르테스였는데요. 오늘도 6과 3분의 1이닝 8K 1피안타 2실점으로 3경기 15와 3분의 2이닝 25K 2실점을 기록한 코르테스는 첫 3경기에서 25K 이상 2실점 이하를 기록한 최초의 양키스 투수로 기록됐습니다. 양키스는 3경기에서 평균자책점 6.35인 콜이 아니라 최저 연봉을 받는 코르테스가 에이스인 느낌입니다. 시즌 첫 블론 세이브를 범한 클라세는 올 시즌 6경기에서 2패 7.7일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스턴과 템파베이의 경기에서는 진기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선발로 2이닝을 던진 파이얼 아이젠을 시작으로 6명의 투수가 9이닝 노이트를 만든 템파베이는 그러나 9회까지 한 점도 뽑지 못했고 10회초 연장 승부치기에서 달백에게 맞은 경기 첫 안타가 적시 3루타가 되고 맙니다. 위틀록이 데뷔처 선발등판에서 4이닝 7K 1피안타 무볼렘 무실점에 무시무시한 피칭을 한 보스턴은 바스케스에 희생플라이까지 보태 2대0을 만드는데요. 그러나 어제 수비로 팀을 구했던 스토리가 10회말 실책으로 팀을 위기에 빠뜨렸고 이를 놓치지 않은 템파베이는 키어마이어가 통산 첫 끝내기 홈런을 역전 트론 홈런으로 날리게 됩니다. 4타수 무안타 3-3진에 그친 취지만은 시즌 타율이 3할 1푼 사리까지 떨어졌고 12경기 연속 출루가 중단됐습니다. 토론토는 베리오스, 가즈먼, 만호와 선발트리오의 호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목요일 베리오스의 6이닝 6K 1실점 금요일 가즈먼의 8이닝 8K 1실점에 이어 오늘은 만호와가 6이닝 5K 2실점 호투로 팀의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1회 브레그먼에게 트론 홈런을 맞고 나머지 5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만호와는 3경기에서 3승 2.00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통산 23경기 중 78%에 달하는 18경기를 2자책 이하로 막아내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3번 이상의 선발등판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한 투수는 샌드에고의 머나야와 머스그로브 그리고 만호와 3명에 불과합니다. 조지 스프링어가 홈커밍데이 첫 타석에서 통산 45번째 리드오프 홈런을 날린 토론토는 7회 에스피나리 결승 홈런을 날렸는데요. 예상보다 더 강력한 토론토 불패는 오늘은 로마노 대신 심버가 세이브를 올리고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먼저 10승팀이 됐습니다. 3경기 연속으로 한 점차 승리를 거둔 토론토는 시즌 성적이 10승 5패입니다. 벅스터는 역시 건강하면 트라우시였는데요. 이틀 전 부상에서 돌아온 벅스터는 시즌 4호 홈런과 함께 1번 타자로 4타 수사 1타 2타점 3득점을 기록하고 시즌 OPS를 1.244로 끌어올렸습니다. 2번 타자 루이스 아라에스도 5타 수사 1타 3타점으로 벅스턴 아라에스 1,2번이 파란타를 친 미네소타는 화이삭스를 9대2로 제압하고 화이삭스를 6연패 늪으로 몰아넣었는데요. 오늘도 5이닝 4K 무실점 승리를 따낸 딜런 번디는 3경기에서 3승 0.59를 기록함으로써 500만 달러 연봉치 활약을 이미 한 느낌입니다. 선발진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미네소타는 소니 그레이가 평균자책점 5.68 테일러 로저스를 주고 데려온 패덱이 5.00이지만 번디가 0.59 조 라이언이 1.69 크리스 아처가 2.16 베일리 오버가 2.81로 생각보다 선발진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책이 나온 화이삭스는 일로이 히메네스가 햄스트링 부상을 입고 카테에 실려나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는 오클랜드를 2대0으로 제압하고 첫 무실점 승리와 3연승에 성공했는데요. 마틴 페레스가 6이닝 5K 무실점으로 호투했고 불펜이 3이닝 무실점을 보탰습니다. 반면 7회까지 8K 무실점이었던 몬타스는 8회 책임지자 2명을 남기고 내려왔다가 7과 3분의 1이닝 2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미러키에게 5대3의 역전패를 당한 필라델피아는 윌러가 5회를 버티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평균 96.0마일을 기록해 구속이 많이 돌아온 모습이었던 윌러는 4회까지 2피안타 무실점이었지만 5회 한 번의 고비를 넘기지 못해 5이닝 7피안타 4실점에 그쳤습니다. 윌러는 3경기에서 3패 8.53입니다. 제즈 치즘과 아지알비스가 나란히 초구 리더오프홈런을 치고 출발한 마이애미와 애틀란타는 애틀란타 불펜을 무너뜨린 마이애미가 9대7로 승리했는데요. 마이애미가 잭겔런을 주고 애리조나에서 데려왔던 치즘은 6타 수사 1타 3타점을 몰아쳤습니다. 한편 두 팀이 모두 초구 리더오프홈런으로 출발한 경기는 1988년 투구수 집계 후 두 번째로 지난해 마이애미와 매체의 경기에서 미겔 로아스와 조너선 비아가 기록했습니다. 시애틀과 켄자스티의 경기는 양팀 도합 26안타가 나온 경기였는데요. 시애틀은 7대7로 맞선 8회 말 4타자 연속 볼렛으로 결승점을 얻고 윙커의 2타점 2루타에 이어 타이 프랭스가 스리런 홈런을 날려 2안타 4볼렛으로 6점을 뽑고 13대7로 승리했습니다. 오스틴 놀라 트레이드를 통해 샌디에고에서 온 타이 프랭스는 6타수 5안타 5타점 경기를 했는데요. 지난해 시애틀의 일루 고민을 해결해준 프랭스는 현재 OPS가 1.05일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신시네티를 5대0으로 제압하고 신시네티에게 11연패를 안겼습니다. 현재 2승 13패로 압도적인 꼴찌인 신시네티는 2승을 애틀란타에게 거뒀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다코타워드슨이 6과 3분의 2이닝 4K 무실점으로 신시네티전 강세를 이어갔고 골드슈미트가 이틀 연속 2타점을 올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도 워싱턴을 5대2로 꺾고 10승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알렉스 우드가 5이닝 5K 2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반면 12승을 오렸던 뉴욕 매치는 불펜데이가 통하지 않으며 애리조나에게 5대2로 패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중개 안내입니다. 오전 2시 보스턴과 템퍼베이의 경기는 좌완 최고의 커브를 가진 리치, 좌완 최고의 강속구를 던지는 쉐인 맥클라나안이 선발대결을 벌입니다. 오전 5시 다저스와 샌대구의 경기도 노이터 경험이 있는 커쇼와 머나야가 좌완선발대결을 하게 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